바니가 있었는데요. 어? 여기 진짜 바니가 있네? 진짜 바니가 있어? 아이 귀여워. 여기 엎드려. 귀여워. 아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어? 노래 불러. 다같은 거 같아요 다같은 거 같아요 다같은 거 같아요 이제 그리고 태평안나 야 야 야 이 자식아 택기! 안 돼. 택기! 안 돼. 이거 커피는 안 돼요. 제가 우아하고 싶어서 샀는데 네가 우아하냐? 그게 엄마 자린데. 아빠 자리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응? 싫어? 왜? 그게 엄마가 우아할 질이라고. 아유, 싫어. 아유, 싫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그래서 붙여놓으라고. 아! 어디야? 잠깐만, 여기 어디 있거든? 여깄다. 저쪽에 있나봐. 여기, 여기 여기. 우리 여기. 되게 일어나 올려버리기 가지고, 여기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아, 여기? 여기가 많아. 여기가 많아. 밥도 먹고. 저희 음식은 아 이건가? 런치. 런치 보면 된대요. 여기 음료, 이게 메뉴. 요거 메뉴 보면 될 것 같아 나 마늘종 파스타 마늘종 파스타 이것저것 시켜서 나눠 드시죠 샐러드 하나 해요 뭐할래 샐러드도 맛있겠다 여기 볶음밥도 맛있다는데 블로그 보니까 시저바나 코비나 2개 다 요새 들어왔는데 그리고 28,000원 아니 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 보면 28,000원 시야에 300 했다는 얘기 너무 놀랬잖아 그래서 이쁘다 감사합니다 지상 업데이트 시장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골라놓고 가장 잘 나오는 거 아예 지난주 시장 때 겨울이 지난주 얼마나 남았어요 맛있겠다 아직 디테꺼 안 건드렸어요 한 번 끊었으면 두 번 줄 수 있잖아 몇 개월씩 아니 근데 이거 나무 플레이트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예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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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먹다 은혜씨 때 다 긁어가지고 말 자기는 쫓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 그거는 안 좋은 상태에 있을 수 있어서 내려오게 나는 멋있다 그랬어 아니 프렌치 토스트 제대로인데? 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쉽지가 않아 뽁싱뽁신하게 하게 다 망가지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아주 풀어줘 아 아 열고 나가봐 뒤통수만 좀 팔아줘 한 번 밀고 나가주세요 너무 신기해 우와 신기해 신기해 언니 손조심 풀듯이 신기하다 문 되게 신기하다 이거 달 아니야? 달인데? 응 저기 핫 쳐져있어 저기가 아 이게 약간 근데 나는 막 뒷문으로 저도 저희도 뒷문으로 왔어요 어? 아까 뒷문으로 왔어 뭐 두고 왔어? 바니에 엄무 집에 도착해 바니에 엄물맛 부리냐 하하 빛뜨드러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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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바니에 오듬 달라고요 아 저거 어떡해 이거 간식 증거해놨는데 여기 바니야 바니에 엄물맛 여기 바니에 귀 들리잖아 이거 뭐야? 앉아? 엉덩이 붙여. 엉덩이 바짝 안 붙였는데? 엎드리기도 하네? 알아서 엎쳐. 귀여워. 바니가 있었는데요. 여기 진짜 바니가 있네? 진짜 바니가 있어? 아 귀여워. 엎드려봐. 아 귀여워. 바니 옆에 바니. 귀여워. 졸귀탱이다 진짜. 이렇게 파서지고 씨를 여기다 넣으면 잘하는 거야? 밑에 이 아래는 어떻게 되어 있어? 지금 이것도 잘 나가는 건데. 엘트가 너무 비싸던데? 물은 어떻게 해줘 그러면? 그냥 뿌려? 그냥 여기다 넣어줘. 거기다 넣어줘? 그럼 밑에 물에 이제 수경재배가 되는 거야? 여기 물 표시의 높이 여기 남았거든? 너무 누가 봐도 우리 모카야. 작가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서예라고 하지. 아 귀여워. 아무것도 없어. 어떡해. 아 귀여워. 야 니가 이 앞발로 이렇게. 베이컨 더 맛있어. 여기가 다 마친 구역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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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친구 있어. 친구 꿍아해. 귀여워. 어머. 어머. 야 너 애경 모델 해줘 되겠다. 너무 이쁘다. 어머 어떡해. 아유 이뻐. 너도 이뻐. 너도 이뻐. 아유. 어머 어떡해. 아유 귀여워. 왜 이래 또. 아유. 지 이뻐달라고 진짜. 되게 똑똑하네. 가로도 막 가로막기도 해요. 귀가 안 들리니까는 이제 그냥 몸으로 해 몸으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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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멸셀이라고 그러지? 날씨가 좋구나. 여기가 더 잘 먹어. 자자에 뭐해? 아, 그러니까, 자자. 이렇게 잘 먹어, 자자에 뭐해? 아, 진짜 잘 먹어. 그럼 여기가 더 볼까요? 그럼 빨리 하나 줄 подготов겠다, 뒤돌이 매일매일? 햄버거는 열심히 해. 맛있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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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이 과리야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귀여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오 자석이네요. 여기 달라붙어요. 오 자석. 물기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우선 이렇게 예쁜 공기청정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석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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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석이네.